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의 학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건데요. 성경의 이름은 성경이야기입니다. 제목은요. A Goodbye Meal A Goodbye Meal이라는 이야기예요. 아, this is the story. A Goodbye Meal. 아픈 사람은 병을 고쳐주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음, 예수님이 그런걸 어, 뭐지? 음 어, 뭐지? 어, 질투가 났어요. 이거는, 음. 아픈 레이야기 그리고 저이 주문은 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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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엄청 싫어해가지고 죽이기를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스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에요. 음 은을 몇 개 주고 음 예수님이 어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어 예수님이 배신한 거랑 마찬가지죠 음 자유문들을 받았어요 자유문들을 받았어요 자유문들을 받았어요 음 음 음 예수님이 저녁식사를 음 하면서 말하셨어요 음 음 예수님이 저녁식사를 음 이라고 말했어요 어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음 전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저냐고 물었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음 전혀 모르네 음 어 음 어 어 어 어 어 어 음 음 음 음 음 Even though Jesus only did good things, the religious leaders hated him. It's true, said Jesus. One of you eating here will betray me. Not me, Lord, said Judas. You know it is, Jesus replied. Go, do it quickly. So Judas left. Oh. You need to have to know. Oh. 어 여기 뭐 한 타블렛이 있어서 잠깐 얘기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네 어 이건 진짜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먹는 사람 영양계 한 명이 어 뭐지? 어 날 배신할 거라고 말했어요 어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어 전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준비하라고 했어요 뭔진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수님을 빨리 준비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빨리 준비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빨리 준비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빨리 준비하라고 말했어요 빵을 들고 빵을 잘라면서 모두에게 한 조각씩 나눠주었어요 이걸 먹으면서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건 나의 몸이라고 했어요 피터가 많이 가져갔네요 예수님은 빨리 운동하려구요 준비하러 오는 intimidated 예수님은 빨리 운동하고 오직 네수님은 빨리 운동하고 나를 흔들리네요? 아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안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컵을 얻었고, 하나님을 감사드렸습니다. 모두가 이 컵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컵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컵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와인잔을 드시고 포도주였네, 화이트! 컵을 드시고 이건 내 피라고 했어요. 이걸 마실 때 내가 너네를 위해서 지켜서 피가 나오는 걸 기억하라고 했어요. 모두가 그 컵으로 그래서 다 마셨어요. 네,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잠시만요. 예수님과 함께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먹는 거 다 마치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다 건kt you 예수님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근무산 물집게 음 10명밖에 없네. 11 no? 10명밖에 없네요? 이야기 하 deep 끝났다 예수님이 그 지수의 그 음식을 기억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기억하시네요. 3번이다. 액티비티! 재밌는거다. 잠시만요. 네. 예스! 이어서 하겠습니다. 엄청 많이 했어. 그래도 이걸 이어서 합시다. 전 이어서 하는게 좋아요. 전에도 하면 좋잖아요. 이어봐. 저 사람은 아까 남은 어디가봐. 흐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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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렇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샐러드다 샐러드 샐러드는 무슨 색깔냐 샐러드는 이렇게 해볼까요 풀샐러드 뭐라래? 샐러드 이건 별로 안 어울려 이거 괜찮다 뺑 핑크색도 괜찮긴 하지만 저는 보랏 노란색 이쁘다 노란색을 해볼까요? 이건 별로 보기 좋은 색깔로 이거 괜찮다 나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벽 벽은 예쁘게 보라색으로 색칠어져요 보라색 보라색 이걸로 아 희에이 희 aquele 안고쳤다 자기를 안고쳤다 희에이 자기를 안고쳤다 희 희 희 희 희 희 희 남편이 와라 와라 태어라 와라 아... 또다 이 보자는... 보자색... 보자색도... 예쁘지 않아요? 아까도 훨씬 예뻐졌는데요, 배경이? 그렇지 않나요? 아 굿바이 미얄 아 굿바이 미얄 네, 오늘은 제가 아 굿바이 미얄이라는 이야기를 읽어줬는데요, 재밌었네요. 그럼 다음번에 또 봐요. 안녕! 오늘 제가 바이블 타이틀은 아 굿바이 미얄 그리고 제가 아 굿바이 미얄 아, 굿바이 미얄이 아, 굿바이 미얄이 아침에 와